안녕하세요. 판례원고 5분정기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보험 수입자와 유류분 침해 사건입니다. 경고일은 2022년 8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4-24-7-428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유류분 만한 경고이고요.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 상속인이죠. 그리고 피고는 사실상의 배우자, 상고를 한 건데 파기환경에서 사실상 배우자가 승수를 했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유일한 상속인이었어요.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유일한 상속인이었어요. 그런데 피고는 2011년 10월부터 망인 사망시까지 2017년까지 동거하던 사람이었어요. 한 6년 정도를 피고랑 같이 산 거죠. 망인이. 망인은 40대 의사로 나와요. 그런데 이 망인의 의사 남편이 2012년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폐소해요. 기각됐어요. 2018년 8월에 1심을 폐소했어요. 2014년 8월 9일에 1심을 폐소하니까 아, 나는 이제 원고하고는 이혼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망인은 2013년 8월 9일 날 자신이 피보험자인 4건의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피고 변경해요. 그리고 2015년 2월에 한 건을 다시 피고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나서 망인은 2017년 1월에 사망하게 되는데 피고는 9건의 보험수익자로도 12억 8천만 원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이 망인은 월 보험료로 매월 2천만 원을 납입을 했고 총 9억 6천만 원을 납입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죠. 그런데 의사니까 매월 2천만 원, 약 3천만 원의 수익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망을 하고 보니까 사망한 지 재산이 적극재산이 2억 3천, 소극재산이 5억 7천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병원의 여러 가지 지분관계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원고는 한정승위를 하게 됩니다. 소극재산이 채용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험금을 알게 되면서 이게 유료분을 침해했다고 해서 유료분 반환총을 소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9억이나 12억이 만약에 있었다면 아니면 9억이 있었다면 재산이 더 많았을 텐데 상속받을 수 있었고 그러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2분의 1은 유료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9억이라고 치면 11억, 5억, 6억, 3억 3억 정도는 받을 수 있었죠. 유료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유료분 부족액을 산정을 할 때 선상속액이 음수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상거리죠. 상속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채무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한정승인한 상속일인 경우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문제 되는 거죠. 유료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이게 실무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워서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가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할 때마다 새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다시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몇 년째 때 또 하게 되는데 그때그러면 또 새로 공부합니다. 어쨌든 유료분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구성을 이뤘습니다. 피상속액이 사망을 하고 나서 상속 재산이 있죠. 상속 재산이 있네. 예를 들어서 이 상속 재산을 상속액이 한 명이라고 가정을 하죠. 이 사건처럼 10억의 상속 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망한 사람이 10억을 전부 다 자기 친구한테 다 줬다. 다 주게 되면 상속액은 받은 게 하나도 없죠. 이럴 때 법정 상속액이 10억이었는데 그 중에 2분의 1 5억은 유료분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5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억을 다 받은 사람한테 5억 2분의 1을 내놔라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은 10억을 받아가는데 이 10억을 이 사망 1년 전에 받아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서 법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때 이 증여한 것을 사망 유중 유중도 들어가는데 유중뿐만 아니라 생전 증여 생전 증여 중에는 상속 개시 1년 전 거는 다 포함된다. 증여액이 다 포함되죠. 이 사람들 매년 10억씩 이렇게 줬으면 10억을 줬으면 1년 거 10억 그 다음에 사망하면서 준 10억 20억을 가지고 다시 상속 개산을 하고 그 정권은 유료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까지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상속 유료분을 하다가 침해한 경우에는 유료분이니까 이 사건처럼 남 부인한테 더 이상 주지 않겠다 라고 해서 유료분을 침해를 알고 준 거라면 그거는 1년 전 것도 다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심은 어떻게 했냐면 13년에 변경한 5건 그 이후에 나비만 보험료 14년 1월에 증여한 2억 4천만 원을 모두 포함시켰으나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이혼했다는 재산 분할에 대비한 걸로 볼 여지가 있고 이후 재산이 증가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유료분 침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를 명확하지 않다고 대법원 보거죠. 이 사건에서는 당시 이제 40세였고 사망한 게 44세였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자살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우리 지금 그 현대 지금 사람들 그게 평균 성에 80도 70세이기 때문에 의사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 보기에는 이때 한 10억 정도의 재산을 옮기는 게 유료분 침해 때문에 하겠다고 보기에는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70세 80세로 해서 더 이상의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유료분 침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라고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40대 의사가 한 10억 정도 를 지금 넘겨준 거라고 보이는데 그거는 2억 4천만 원 이 정도 금액은 유료분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 유료분 부족에게서 유료분에게서 순산소객과 특별수익을 공제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뭐 아까 말했죠 전액을 다 넘어가면 5억을 받는데 이 상속인이 상속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1억은 2억인으로 받은 게 있다 그러면 5억 중에 1억을 받았으면 5억 침해가 있으면 1억 2억은 빼서 3억만 받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 순산소객이 음수익 경우가 있죠 상속인이 채무만을 받는 경우 채무만을 받는 경우는 뭐야 이거 더 받았잖아 그러면 이 전체 가액을 플러스해서 그만큼 더 받아요 그래서 채무가 2억이 더 있다 그럼 12억으로 받아서 아까 5억이 아니라 6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상속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음수인 순산소객을 포함시켜서 유료분이 증가를 하는데 한정상 승인의 경우에는 채무가 더 늘어나지 않잖아요 끝나버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때는 0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만을 받을 경우에는 그거를 전체의 유료분액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데 한정 승인은 채무를 받지 않잖아요 않기 때문에 유료분액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잘못됐다고 해서 파기한 겁니다 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사망 1년 이내 것만 포함시킵니다 그 이전 건은 유료분 권리자에 대해서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어야만 포함돼요 그런데 대법원은 보기에 40대 남자 의사가 1억 4천만 원 정도를 변경시킨 거 이거는 당시 재산상태나 여러 개를 봤을 때 그렇게 유료분 권리자를 침해할 정도까지 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순상속액이 음수의 경우 즉 채무만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체의 금액을 늘려서 유료분액이 증가하게 됐지만 한정 승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순상속액이 0일 뿐이다 이 유료분 소송은 굉장히 복잡하고 설명을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저도 이런 거 판례 볼 때마다 새로 공부하고 따져보고 또 조금 들어가면 헷갈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어떤 사건이 딱 맞닥뜨렸을 때 그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접근해야 되지 이전에 공부한 거 다시 써먹었다가는 자칫 크게 잘못 계산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잘 계산 공부를 따로따로 한다 라고 하시고 어쨌든 이거에서는 순상속액이 음수인 경우가 이렇게 처리된다 이 정도만 잘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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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